자 그럼 저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주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우리나라 영향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또 그 기자회견이 3시간 전쯤에 끝났습니다.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견에선 내년 경제 전망과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힌트들이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겠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미국 기준금리가 4.5% 수준, 그러니까 구간으로 표시하면 4.25에서 4.5%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4번 연수, 그러니까 자이언트를 4번 했죠. 자자자자 0.75%포인트씩 올렸고 이번에 0.5%포인트, 그러니까 좀 줄었는데 예상하신 대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던 12월 FOMC 회의 결과, 화면에서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제 0.5%포인트를 올려서 상단선이 4.5가 됐고요. 표를 한번 볼까요? 참 올 한해를 돌아보면 정말 격한, 강도 센 간축이었습니다. 0.75%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걸 4번이나 밟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실은 이달의 0.5%포인트 인상은 상당 부분 예측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12월에 속도 조절 이야기를 했었고, 또 화요일 저녁에 발표에서 했었던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낮게 잡은 것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7.1%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런 물가 상승률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이달은 0.5%포인트야라고 파악이 됐었는데. 이달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름에 구포소에서 거의 7%까지. 그림 자체로만 보면 어떤 인플레이션 정점 등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은 이 다음을 궁금해했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 두 번째는 연준 의원들의 전망, 금리 전망인 점도표. 이 두 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실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죠. 말씀하신 파월, 연준 의장의 입. 정말 전 세계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뭐라고 했는지 찾아보니까 아직 긴축이 충분하지 않다, 인플레가 잡혔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나오기 직전까지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했어요. 뭐냐?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 보여줬던 제롬 파월의 입, 그리고 작년 내내 보여줬던 제롬 파월의 입. 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없어, 금리 안 올릴 거야, 완전한 비둘기였었거든요. 이런 연준 의장이 올해부터 모습을 바뀌어서 특히 8월 잭슨홀 미팅에서는 정점을 찍었거든요. 물가 어떻게든 잡을 거야. 물가가 잡을 때까지는 경기가 훼손될 수도 있어. 고통을 감내해야 돼.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우리는 좀 전자, 과거의 비둘기적인 파월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방금 앵커가 이야기해 주셨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은 매파의 제롬 파월이었습니다. 아직까지 2%대, 목표 물가 상승률이죠. 가기엔 갈 길이 멀다. 이제 더 웨이 투 고. 늘 하는 말이 갈 길이 멀다 나오면 아, 매파구나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코멘트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금리 인하는 우리가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에는 없다. 한 2004년 가서나 금리 인하가 있을 테니까. 2024년. 그렇죠. 내년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가 문제냐. 역시 타이트한 고용시장. 그러니까 고용이 우리가 이렇게 좋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준 의장 입의 생각에서는 지금 고용이 좋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물가를 못 끌어내린다. 이런 점 때문에 긴축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좀 파월의 입에서 긍정적인 걸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럼 경착륙이냐. 경기 무너지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착륙 아니다. 아직까지 연착륙시키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 하나. 그리고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 0.25%포인트에 대한 것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가 오늘 나온 파월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이 파워가 정말 세네요. 이렇게 분석을 하나하나 해야 될 정도로. 미국 연준이 분기마다 아까 말씀하신 점도표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점도표 한번 띄워주시죠. 그렇죠. 점도표. 점도표가 사실 저도 좀 익숙지는 않은데 이게 미국 연준 금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올릴지 내년에 좀 전망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하고 분석을 한번 해주세요. 점도표입니다. 그야말로 점을 찍는 도표인데 연준 의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투표권. 실제 회의에 들어가서 투표를 행사하는 의원들이 19명인데. 19명. 그 19명이 나는 얼마 올릴 거야, 얼마 올릴 거야. 다 개별로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을 찍어서 회의를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이 정도 수준, 후년에는 이 정도 수준. 금리 전망을 하는 표입니다. 자, 이 점도표가 실은 369, 12월에 나오니까 12월 FMC에도 이번에도 찍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12월 FMC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점이 몰린 데가 실은 5% 밑이었으면. 한 4.75에서 5였으면. 9월 때에. 12월에요. 그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경우에는 지금 4.5니까 금리를 별로 안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표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5에서 5.25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12월 거 다시 보면 좋을 텐데 우리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5 이상의 굉장히 많은 점들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 이 점도표 역시도 연준 의원들도 향후 금리 인상의 폭과 이런 시기가 좀 더 남아있다는 것을 암시해서 이 점도표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이 몰린 곳을 보면 한 5에서 5.25% 범위에 가장 많이 찍혀 있어서. 그래서 아까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니까 내년 최종 기준 금리가 그래서 원래 당초는 4% 후반대 이랬는데 5.1%로 점쳐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현재 수준입니다. 이게 근데 또 픽스된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최종 금리 우리가 종점 금리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 것이 한 5.25 조금 더 넓히면 5.5는 안 넘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높은 거죠. 기준 금리가 5%대라는 것은. 지금 FOMC 위원 19명이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년도예요. 내년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 금리 중앙값이 4.6%에서 5.15%로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점도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 우리 기준 금리 결정하는 건 올해는 끝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격차가 계속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달러 강세가 좀 과했다라는 측면. 하고 두 번째는 달러도 상대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마격인 유로화와 엔화가 그동안 너무 약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과했다라는 측면은 당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막 할 것 같은데. 일단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최근에 이 달러 강세가 급격하게 좀 꺾였던 모습이 보였었고요. 두 번째 요인. 그동안의 달러가 킹달러, 갓달러가 된 데에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가 너무 못해줬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유로화 같은 경우, 엔화, 파운드화가 상당히 힘을 내면서 이제 강달러 국면이 꺾이게 됐고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에도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금리 격차가 이렇게 1.25%포인트 벌어졌으면 국내에 있는 자금들 유출되고 달러 빠져나가고 원화 약세되고인데 오히려 약간 반대 현상이 나오죠. 환율은 1,2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압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마도 3.25% 정도는 맞춰놓고 내년 1월에 기다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이 시간에 통론가님이랑 산타랠리 얘기했어요. 12월 연말이면 주가가 오를 거다, 기대감. 그런데 그때 또 말씀하신 게 예외도 있다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연준 결정 보면 산타랠리 오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말씀하신 예외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끝나고 언론들 월가의 평가를 보면 헤드라인으로 알 수 있거든요. 헤드라인이 산타 파월이 아니라 스크루지 파월이 왔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악몽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두 가지 모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 그리고 점도표가 시장에 원했던 그 정도의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매파였었다면 오늘 달러가 상당히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짠 끝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고요. 이 정도의 금리가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린다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는 척하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매파적이고 더 강력한 긴축을 한다는데 왜 달러는 약해졌지? 왜 시장 금리, 국채 금리는 떨어졌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실은 다음 주부터 산타랠리 국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일단 12월 FMC 평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랠리 희망의 끈은 아직 놓을 때는 아닙니다.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닝클라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